마개 인천이? 악마들이 산다 해가지고 인천을? 네 언제서부터? 마개가 뭐야? 아! 자자! 야 이게 진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진짜 동인촌에 이렇게 아침에 온 적이 없었는데 한 30몇 년 만에 동인촌역에 이렇게 아침부터 있네 야 왔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야 지하철 타고 왔어? 오랜만에 타고 왔지 그래? 야 축하한다 야 그렇지? 야 결혼도 두 번 하고 애도 두 번 낳고 진짜 지상열이가 저기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 야 그나저나 저기 오래 살고 볼 일이 야 우리 예전에 여기 대한설리남 앞에서 무지 만났었는데 근데 그 옆에는 그 저기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인서관이라고 있었지 야 얘 무지 늦어 야 나도 얘 무지 데리러 갔어 원래 늦어 원래 늦어 아파트 있잖아 옛날에 얘가 왜 늦었냐면 얘가 머리가 곱슬이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브라이 하느라고 오래 걸리는데 지금 야 이젠 머리가 없잖아 야 근데 밀었는데도 너가 왜 꼴등이야 아니 그냥 홈쇼핑 하나 하고 오는 거야 하나 치고 왔으니까 그나저나 저기 뭐야 여기 그 제작진이 구라야 뭐 딴 게 아니고 섭외를 잘했네 인천만큼은 우리가 수면내식은 들어가지 다 알지 야 또 시작하는구나 야 여기서 나를 캐스팅한 이유가 그거야 알았어 나는 근데 여기 하면은 내가 여기 그 신포동에 살았잖아 맞아 양치시장 있었잖아 그래 양치시장도 기억나? 아버님 연마 농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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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잡고 이랬잖아 우리 아버지가 인천세관 반장이었잖아 밀수 그리고 이제 얘네 어머니가 또 미군부대에 있었어요 나 어릴 때 잘 나갔다 우리 엄마가 막 그거 닥터페퍼 마운틴 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우리 집에 막 체리쿠크 이런 거 그게 아이러니한 게 얘네 어머니께서 그런데 아버지는 또 밀수를 잡으니까 아이러니한 거야 엄마는 쓱 빼돌리고 야 엄마가 뭘 빼돌려 아니 엄마는 빼돌리니까 잡고 그리고 그 미군 담요 미군 담요 미군 담요가 고스톱을 치면 쭉쭉 붙어 이게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내가 가져가 준 거야 다닉다 했어 그 놀이 여기를 가자고 여기를 여기 통닭 맛있는데 통닭이야 인연 통닭 가자고 가자고 야 오랜만에 그래 여기 옛날에 우물 있었는데 그죠? 우물? 우물 우물 아 우물 뭐야 야 귀가 안 들려요 요즘에 저기가 너 그거 아냐 옛날에? 저 모퉁이 있는 데가 마음과 마음이라고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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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직도 있네 하이데베르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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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기 그 이제 호프칩들이 저기 독일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래 불칸호프 이런 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거기서 그 있잖아 족발 있잖아 아아 훈제 족발 훈제 족발하고 부추김치를 많이 먹었었어 어 야 야 이거 아직도 있어 야 야 이거 진짜 오래됐는데 야 이거 오래됐는데 야 이거 오래됐는데 우와 밤빵 아 샘베 샘베 야 야 밤빵 야 먹어 야 먹어 먹어 야 먹으라고 야 야 반려견이야? 아침부터 열 받게 야 먹어 먹어 야 좀 먹어라 상렬아 이래야지 야 야 사탕 봐라 어떡하니 야 야 요 봐라 요 봐라 와 이거 옛날에 그대로네 어 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야 야 여기 저울 그대로 있네 우리 저 최브람 선배님이 인천 창농 야 창농 초등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근데 여기 몇 년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한 48년? 이 자리에서만? 요게 그 인연통닭인 주방짜리 조금대서 네 평짜리에서 시작했어요 아 인연통닭 주방짜리에서? 야 사장님이 그냥 직접 여기서 이렇게 또 옛날 방식으로 구우시는구나 아유 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예 수고 많으세요 아유 기문드랍니다 아유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네 야 난 이게 그렇게 궁금해 이렇게 만드는 거네 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바로 구운 거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저 인천 출신이에요 예 예 제가 고등학교 나왔어요 요게 어렸을 때 이제 저 기억 보면은 어우 뜨끈뜨끈해 요게 경환아 어렸을 땐 부채 모양을 좋아했어 너 그거 먹어 그럼 야 사장님이 이거 준다 그런 얘기하고 안 줬어 야 사각형백기 없잖아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또 기억나지 하얀 거 마른 거 응 그렇지 그렇지 생각만 나는 거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었어 이게 맛있다 진짜 맛있지 세명 친구들 보니까 아버님 좀 어떠세요? 좋지 자랑스럽지 아 자랑스럽지 장가만 가면 더 자랑스러울 거 같아 아 저요? 예 아니 근데 여기 와서 좀 팔아줘야 되는데 아니 사장님 이거 좀 싸줘요 이거 좀 싸줘 어머니 이게 이런 데면 기본이 돈 주고 사줘야지 갔다간 애들이 아 정말 자 이거 하나씩 먹어 하나씩 받아 이따가 자 주머니 하나씩 넣어 여기가 청과 도매 아 이거 땅콩 맛있는데 껍데기 땅콩 야 여기가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세운 상가네 그러지 그러지 낙원 상가 아유 야 여기 진짜 오래됐네 오오 용신상에 여기 한 100년 됐을걸? 여기 되게 오래됐네 나 예전에 할머니랑 여기 왔었는데 이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인상이 낯설지가 않으시네 얘를 뭐 다 봤대 아니 인천 사람은 아이쿠 봤대니까 동면가왕에서 아주 열심히 보고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저쪽에 저기 있잖아요 생과자 있죠 거기다 한 50년 됐고 문구점 한 60년 됐는데 여기는 얼마 된 거예요 지금 약 100년 가까이 됐어요 100년? 100년이요? 아니 저기 봐봐 이 사람아 저기 아내의 세월 얘기해 주잖아 야 저 문 봐 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거리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설날 때는 그 유부들 할머니랑 여기 와가지고 유부들 할머니가 누구야? 나 친할머니 할머니 분명히 1901년생인가 그러시거든 중1년생? 응응 이북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평양에서 그래가지고 설때면 여기 와서 장무지 봤어요 이 거리가 금사라기 땅이에요 아 맞아 엄청나게 쌌지 여기서 제일 오래된 물건은 뭐예요? 그럼 100년이 된 가게니까 와 야 야 이거 뭐 이런 대빡도 있고 옛날 사장님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빡 대빡도 있고 야 이거 다 껴서 맞춘 거야 모찔이 없어 예전에 저기 뭐야 이거 한 대빡 주세요 이랬잖아 아 이게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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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돈통 어 우리보다 나이 많을 거야 지상열시보다 많을 거예요 이게 예 이게 한 한 60년 정도 자 가자 네 대빡 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 좋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뭐 좀 먹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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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있잖아 저쪽 한번 점프 타자 어? 딴 동네로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가자 먹어 준비했어? 야 우리도 30년 넘게 해서 뭘 네가 준비를 해 자 가 가 이게 저기 우리 저기 제작진들 우리 김구라고 저 저기 뭐 지상연희하고 염경하는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던 거니까 이렇게 아우 근데 저기 인천에 하여튼간 저기 최초가 많아서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쫄면 최초 왜 존대를 해 갑자기 또 어색한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인천이 그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란빵 인하대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거거든 아 그게? 여기가 최초야? 네 나 학교 다닐 야 그래가지고 계란빵이 처음에 계란 하나 넣다가 나중에 따블로 들어가는 거 있었어 어 쌍계란빵 지금 저 곱창 먹으러 가는 거지? 어 아니 그 저기 어 재수시장 가서 거기는 인천 오면 무조건 먹어야지 약간 얘기들이 곱창 전골도 인천이 최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오래됐어요 그 엔딩 마무리가 쫄면 딱 넣어서 먹는 거 있잖아 아 그렇지 어 딴 타지 사람들은 여기다 쫄면 넣잖아 그럼 깜짝 놀래 이걸로요? 아니 순대 넣고 같이 곱창하고 해서 왜 그 자작자작하게 볶다가 당면 넣으면 맛있잖아 아 이거 어마어마하지 나는 진짜 여기 한 30년만에 대학교 때 과선배들이나 단체로 오고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형아 형 많이 밖에 없어 예전이랑 달라 진짜 오랜만이네 난 진짜 한 30년만에 오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진짜 옛날 방학간 뭐야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셨죠? 이야 아니 그대로시네 아니 여기 지영철의 동남 밖에 안다고 진짜 물으시면 어떡하지? 그건 아시겠죠? 내 아들의 피처링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거 아셔가지고 예린님 파트 좋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요? 야 여기만큼은 솔직히 내가 다 가이드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신상 유명하니 안녕하세요 형 형님 아니 아침부터 말이야 아니 야 야 그리야 앞에 공개해드려도 돼요? 어 누구야 네 아유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여자친구 어? 동현이 여자친구야? 아니야 이 어린이 우리 예린이가 우리 동현이랑 같이 저기에서 음원 냈어 아마 아시잖아요 알지 왜 몰라 아 아니 너도 인천이야? 저기 효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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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 효성동을 잘 알지 효성동이야 야 일단 말이야 곱창 좋아하지? 네 좋아요 저희 그 이 친구들하고 이제 먹게 곱창 용고를 좀 줘요 네네네네 곱창골목이 옛날에 성행했을 때는 몇 가게가 있었어요? 여기 한 30가운데 넘었지요 30가게? 그렇지 몇 개 있어? 지금은 한 12개 그때만 해도 장사가 잘 됐구나 잘 됐죠 엄청 저희는 지금도 잘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요만한 나이에 곱창 먹으러 왔다가 또 세월 지나면 아기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결혼해서 또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어 느낌 이상하다 진짜 전통이 그렇게 오래된 게 동현이랑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여기 이제 30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하고 2차로 왔어 동현아 네가 대학도 후배 인하대 아니야? 근데 얘네들 학교를 많이 안 갔어? 얘네들 우와 이건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이게 뭐예요? 백볶음이에요 아하 너 다닐 데 없었어? 에피타이저가 메인 요리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도축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큰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축을 해서 이리로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야 아 이렇게 노래 들으시나요? 이 노래 이 노래 이거 예린이가 부른 거 난 왜냐면 곱창을 잘 아니까 아 이거 동침이 끝나 아 진짜요? 야 노래를 들으려면 들어 아니 이게 방송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산만해? 아니 방송 원래 이렇게 그리라 셋이 모이기가 힘든데 예산이 없으면 이 중에 하나하나만 나오든가 아니면 너희 둘이 해서 전문가가 하나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때려 벗네 스피커가 다 각자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가 90% 다 얘기하고 우리를 보고 말 두리래 야 그럼 피규어 갖다 놓지 영경왕 그냥 간판 갖다 놓고 너 그릴 리 없어서 그냥 그냥 바둑이 만들었어 오늘 인천 출신 아이돌도 또래 누구누구 있어? 힙합하는 분들은 인천이 많아요 행주 이런 애들 행주 리듬파워 비와이 아니 그러잖아 내가 맞아 얼마 전에 저기 야 너 아들 좀 얘기 좀 하게 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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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마디 했다 뭘 끝나 얘기하는데 네 아들이 얘기하잖아 애기가 피규어 갖고 와 위키미키 있지? 도연이도 저기구나 인천이래 아 저희 멤버 엄지도 송도 아 엄지가? 아 그리고 맞아 걸스테이 미나 있지 박미나 걔도 인천이야 황신혜 누나도 인천 아니야 이해영도 인천이야 코코 이해영도 인천이야 왜 왜 왜 웃어 그분들이 없었으면 너네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인천의 조상이야 돼지 곱창 이게 매력이야 뭐가 매력인데요? 소곱창은 곱이 있잖아 근데 돼지 곱창은 곱이 없어가지고 곱창 그 식감하고 담백하는 매력이야 진짜 이런 말이 되나? 진짜 소주 잘 들어갈 것 같아 그래 그래 맛있다 대리인 술 좀 먹나? 인천주실들이 또 주당들이 많아 아니 지금 술 전날이나 전전날에도 때리셨대 그럼 거의 주막인데 아니 아니 주장이 어떻게 돼? 소주 한 병? 소주 세 병이 어? 혼자? 네 얘보다 잘 먹는다 얘보다 잘 먹어 아이야 세 병 더 먹지 이 사람아 니가 뭘 먹어 한 병 먹고 깔라대면서 야 너 이런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런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좋아요 이미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부정할 수 없대 지점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니까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응 근데 이게 진짜 재료가 신선해서 그래 응 의도와 상관없이 맛있게 할 적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냄새나 그러는데 10병이랑 뭐 한 10분 이상 간밖에 안 되거든 그냥 바로 그냥 잡아서 온 거야 어머니 그럼 이거 며칠에 한 번씩 갖고 오는 거야? 저희는 매일 들어와요 매일 갖고 오는 거야? 네네 매일 부축한 거를? 야 여기는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소주 세 소주 네 소주 두 병 드세요 네 소주 두 병 드세요 네 어허 양이 어마어마 ievers 아 아 아 아 щıkt 소리 들었어? 쪽 붓는다 아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목젖을 열고 마셨어 네 괴로우니까 체별 전nehmen 둘 중에 누가 더 술 잘 먹는 거 같아? 얘가 더 잘 먹어. 얘 진짜 잘 먹어. 아 진짜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얘가 주량 쪽으로는. 지금도 잘 드신다. 아 얘 최고야. 얘는 과거의 명성. 얘는 현재. 내가 약간 청라 같은 거면 얘는 지금 동인천. 너 인천 폄하하는 거야? 동인천이 얼마나 건강한데. 진짜 술은 얘가 잘 먹어. 자 한 잔. 야 오늘 먹자고. 아니 어머니. 네. 어머니면 상호가 충남인데 고향이 충남? 네 충남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인천 출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이제 약간 좀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 비해서. 왜냐면 야 인천 사람도 운전 거칠게 한다. 인천 사람들 드세다. 바닷가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인천에서 사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 2의 고향 같아. 여기가. 어머님은 여기 오신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7에 왔으니까. 이야 청춘 때 오셨구나. 그럼 72이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 고향이 어디에요 이러면 약간 움찔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는 맨날 방송 나가면 우리가 인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천에서 나서 자라서 나는 지금도 인천 살고 있으니까. 그 저기 요즘 젊은 애들이 저기 인천 하면 이렇게. 마계 인천이요? 어. 마계가 뭐야? 악마들이 산다 해가지고. 인천에? 네. 언제서부터? 그런 얘기 댓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인천 가면 약간 좀 드센 애들이 많아요. 무서운 애들 많으라고.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인식 남아있어요 아직. 아직도 어디 가서 인천 출신이에요 말하면은. 너 좀 무서운 애야? 어 약간. 어 너 좀 한 손가락 하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야구 팬들 사이에서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인천이 야구 잘하잖아. 저러지. 번개 치고 이랬는데. 그래 그래 알아 알아. 그래가지고 그게 뭐 보니까 이제 다른 뭐 이제 원정팀 팬들이 봤을 땐. 야 이게 무슨 번개 치는데 야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마계가 사는 도시 아냐. 그래가지고 사실 마계 인천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냐면 구라도 얘기했지만. 그 번개 치고 이런 게 문학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번개가 자주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혹시 도봉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저기 있잖아요. 잘 알죠. 상례린 모교야 얘 항도 출신이야. 야 재고 나온 거 다 아는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너는 구라를 그렇게 구라라 구라 치니? 그냥 친구들께 있을 때 야 얘 항도 났어. 얘 운봉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 항도실고. 맞아. 그리고 봉. 운봉공고. 그리고 산. 운산. 이렇게 세 군데 공고 실업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리고 앞자 따가지고 도봉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뺏겼어. 드센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재물보 지하상가 내려오면은. 청카바 입고 애들이. 약간 이러고 있으면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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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시면 안 되잖아요. 눈 마시면. 차라리 야 일로 와봐 이러면 괜찮은데. 더 무서운 게 친한 척하고 이렇게 어깨도 온 거야. 맞아. 일로 와봐. 야 야 오늘 잠바 멋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뺏겨보셨네 근데. 이 잠바 나한테 맞는지 한 번만 입어볼게. 진짜 많이 뺏겨보셨다. 어 그러고 있고. 어제 갈 때 생생해요 지금. 혹시 밀리신 거 아니죠? 아 그립감 좋네. 아 괜찮았어요? 그 학교가 한 건물에 있어. 그러니까 걔네끼리 맨날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약간 서로 이제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바깥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뭐 일정 부분 약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간 건 맞는데. 명문 재물포 나왔는데. 우리 재물포 꼴통 아니야. 야 야 내가 올해 오십셋인데 오십셋 먹은 놈한테 꼴통이라니. 야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어 야 애들 앞에서 말이야. 어 야 야. 얘네 없으면 괜찮아. 야 칠드런 앞에서 이 아저씨 꼴통이잖아. 재물포 꼴통. 그게 할 일이냐? 거기가 워낙 부지가 넓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는 학교에 남아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지니까. 뭐 어둡불하니까 조금 횡해했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들이 돼서 그래가지고. 신도시가 됐어 완전히. 그 맘모스 체육관이. 거기 아파트로 변했다고? 그 양 옆에 이렇게 솟았잖아. 그게 인천 전문대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 그 우리 그 도화 신도시 가잖아. 근데 지금 경환이가 청나 살고. 우리 저기 상열이가 송도 신도시 살고. 나도 이제 청나에 집이 있고. 인천에 신도시가 되게 많아. 내가 지금 청나에 살잖아. 방송국은 지금 내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교통이 너무 좋아지니까. 커피 한잔 먹잖아. 커피 한잔 사세요. 어 살게. 내가 살게. 뭐 네가 사. 너 지갑도 없으면서 뭘. 아니 카드 갖고 왔잖아. 너 갖고 사라 그럼. 야 누가 현찰들 보다니. 요새 세상에. 왜 이렇게 혼나냐 너는. 약간 이 영화는. 옛날에는 안 썼데 요즘은 써. 야. 아니 아빠가. 옛날도 쓰고 지금도 써. 아빠가 이미지 너무 붙였어. 산돌이 이미지 너무 붙여가지고 지금. 인천처럼 인식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옛날에 여기가. 야 인천대학교 캠퍼스야. 아 진짜요? 야 이게 선인재단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바뀌었네. 야 여기가 스카이타워야? 야 진짜 모르겠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봉산. 그래서 항도 운산 온봉도 있고 인천대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저거도 뭐 저기 저거 학교 같은데. 초문대가 일로 온 거구나. 초문대 학교 일로 왔나 봐. 우리 어머님 저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여기야 선인. 아 선인 아 선인 어디야. 이나여고 이나여고. 이나여고. 이나여고랑 예전에 미팅 많이 했었는데. 예린이 여기 가운데 와. 아유 니가 뭐 이렇게 저긴데 이렇게. 그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있어. 아유. 야 경환아 왜 이렇게 저 구라한테 혼나고 살아. 야 아니 근데 길을 어떻게 이렇게 냈냐. 난 너무 신기하다. 아 옛날에 어땠는지 뭐 자료하면 나가겠다. 상상조차 안 돼요. 아니 근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인천도시공사. 아 인천도시공사. 개발도시공사랑 도시공사랑 다른 거구나. 도시를 바꿔놨어. 야 그리야. 힙합 앨범 낼 때 선인재단 하나 써. 뭐야. 야 이동하자. 선인재단 어때. 네. 야 선인재단. 선인재단이 이렇게 바뀌었네. 재물포는 여기고. 어? 송림동이네 이런 거. 니가 얘기한 거 송림동 이쪽이야. 여기 인천도시공사인데. 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인천에 이제 뭐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선도에서 개발하고 뭐 이런 데인 거 같아. 이게 언제 생겼지 옛날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런 데가 애국자야. 안 그러면 이렇게 그 발전된 인천이 있겠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가 그 이제 뭐 신도시 이런 거 하고 이제 어떤 관련인지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알아보자고. 여기 제대로 한번 문진 좀 하자고. 네 또 언제 와보겠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근데 여기 초래에서 여기서 뭐 사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야 주말에 저 근무를 하시나? 그러니까요. 다 하네. 야 너 저기 뭐야 행보가 인천시장 같아. 이런데 오니까. 인천시장이야. 아니 진짜로 뭐. 주머니장 이러고 이제. 야 칭찬한 거야 왜 쑥스러워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오 진짜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공무원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 슥 카메라 돌릴 때 이거 일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좀 어색하다. 약간. 아니 우리를 거의 투명인같이 이거 봤어. 아냐 아냐 아냐. 보통 이런 거 촬영하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게 아니고. 이분은 아까서부터 계속 레이더 돌렸어.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아 요거 양리에서 만졌네. 어 아주 이쁘게 잘 돌렸는데. 어 보내 소개 좀 해주세요.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림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규림 씨.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 이러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단계의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도시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하나로 아우르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전형적인 공무원 멘트다. 저 추상적인 얘기라고 앉았어. 예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층 건물이 있는 데가 좋았는데. 그럼 이제 특색이 없어. 그래서 아까 이제 구도심 같은 데 보면은. 옛날의 건물들하고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역할 좀 해주세요. 열심히 지금 저희. 무분별하게 난개발하고 이러지 마시고. 왜 이 사람한테 야단을 쳐. 이분은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다 공통점이 다 인천 출시야.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재고 나왔고 재고 나왔고 재고 나왔고. 그럼 어디세요? 저는 인고 나왔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인천 토박이에요 그럼? 네 인천 토박이고. 그래 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겠네. 30년 넘게. 어떻게 인천에서 이렇게 계속 30년 있어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인천 좋은 걸 어떡해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없지 않은 그 라이벌이 뭔 게. 야구하는 선수 계기범 있었죠? 계기범.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몰라. 아 몰라요? 긴 경기 몰라요? 긴 경기 아는데 사실 재고가 야구로 얘기할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왜요?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고가 야구를 더 잘했다 이거야? 그럼요. 아니 연예인 중에서 인고 누구 있어? 잠깐만요. 연예인은 워낙 대단하죠. 김부는 누구 나왔어? 김부는 어디야? 재고 나왔잖아. 염경환 쇼핑 왕이에요. 쇼핑 왕. 아저씨들한테 너무나 대화가 이게 뭐야. 아까 그 옛날 선인재단 자리에 지금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봤어요. 아니 그럼 저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발출을 줘서 하는 그런 뭐 신도시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검단신도시. 아! 아! 인천공항이네. 영종 하늘도시. 영종 잘 만들었어. 검단신도시 가봤지?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천하면 이렇게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발전하지 못한 이미지를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울 옆이 인천이 아니라 인천 옆의 서울이 될 수 있네요. 아! 근데 사실 송도하고 좀 타 지역하고 해서 좀 균형적으로 좀 발전을 좀 하게끔. 특색하게 하게끔 좀 사진 좀 애써줘요. 아 좋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이거 김구라는 왜 사진을. 뭐야. 아니 내 얼굴이 갑자기 뭐야. 이거 언제 인터뷰한 거야? 이거 언제 했지? 야 왜 너만 나와? 언제 인터뷰했어? 나만 했으니까 나만 나오지 이 사람아. 야 너무 가시적이다 표정이 이게. 아니 근데 저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싹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건물 세운다고 이게 재생된 게 아니거든. 아 네 맞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을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어디였어요? 작년에 했던 이음 1977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공사에서 새롭게 한번 해봤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하.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 끝냈고 내년도에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기 앞으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이디어 하나 드린다면 저기 인천 갈산동 쪽에 김구라 생가복원 프로젝트. 야 야 야 나 좀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야 그런 거로 따지면 제가 제가 53세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 김구라 생가복원 프로젝트가.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생존해 있는데. 생존해 있어도 가능해 지금 박지성 길도 있고 다 있는데 뭘 그래. 박지성이랑 어떻게 미려. 그러니까 다 대꾸해 주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도화신도시도 갔었고 제1시장도 갔었고 그런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마침 또 짠듯하게 이음 일구실이 있거든요. 자유공원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예빈이는 가봤나? 아니요 저 안 가봤어요. 우리 여기로 이제 가볼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귀여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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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일 많이 만들어주세요. 가서 재밌게 보고 올게요. 야 너네가 그 힙한데 저기 오늘 가이드 좀 예쁘게 좀 해줘봐. 너네만 진짜 믿고 따라간다. 젊은 감성으로다가. 그래. 아우 야 여기 보니까 예린아 한번 가보자. 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나 타고 우리가 좀 아는 데고. 야 여기 진짜 너무 좋네. 야 이쁘다. 야 이뻐졌다. 야 여기는 여기 많이 다녔었는데. 우리가 이제 개항할 때 우리 이제 어떤 의제에서 개항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청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에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눠줘서. 서로 이제 으르렁대던 시절이니까. 야 그나저나 너네가 그거 아는 데 있잖아. 거기 좀 좀 가봐. 아 그럴까요? 어 어. 여기 이제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어. 내가 오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지금 돌아다니신 분들 나이대 보면은. 이제 커플 젊은 커플들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아우 이거 이거 옛날에 우리가 많이 갖고 놀준 건데 이거. 우와 우와 저 이거 알아요. 꼬끼랑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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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뽑기 뽑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은 이거 주시는 거. 그래 그래 그래. 뭔지 알아. 야 야 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기억나지 이거 이거. 못나는 삼형제. 야 이거 기억나? 아 나 이거 알아요. 이거 성냥. 유엔 성냥. 알아 나 이거 알아. 어떻게 나오냐. 야 이거 왕인거 뽑으면 오늘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거 뽑으면 이거 진짜 몇 달 동안 먹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꼬리도 못 먹어. 너무 많아 저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한번 해봐 봐. 돈 있으니까 한번 뽑아봐. 운 좀 보자. 해 뜨자. 예린아. 야 잉어 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뭐 이걸. 칠 칠. 오 있어 있어 있어. 야 있어 천천히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야 야 오늘 운 좋아. 이래 마실 거예요 한 번 더. 야 스윽 이거 작업 거네. 앵컬 좋아 앵컬 좋아. 39. 야 야 야. 빠르고 빠르고 빠르고. 우와 우와. 거북살. 야. 우와 야 야 이순신이야. 너 이순신이야. 너 이순신이야. 우린 잘한다. 너 이순신이야 뭐야. 탁자신데? 팽이 보여줄게. 자 야 잠깐만 돌려볼게. 아휴 이거 나 옛날에 찍기도 엄청 잘했거든. 에휴 이런. 야 왜 그렇게 돌리면 되니? 저 감독님 한참 돌릴 때. 2시간 돌았어요. 아휴 말 같다는 얘기가 관졌어. 아휴 쇼핑하고 올 때까지 돌아요. 내가 전성기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기 미림 극장 있죠? 로버트 태권브이 보고 올 때까지 이 팽이가 돌고 있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아휴 이런. 그만해. 아 접어 접어. 아 접어. 이상하네. 아 아이나. 야 구라 이거 하나만 사줘라. 너 이순신 가서 놀아 그럼. 5천원이예? 국산 마리를. 아 제주도에요? 4천 마리에요? 자 5천원. 아 구라 기프터. 감사합니다. 잘 놀았어요. 잘 놀았습니다. 이거 뽑았으니까 거북선. 진짜 좋은 거 많다. 예쁜 카페도 진짜 많고. 맛집도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SNS에서 유명하다는데. 약간 서울의 을지로가 휘지로잖아요. 어허. 근데 여기는. 힙항로라고 합니다. 힙항로. 힙항로. 진짜 예쁘다. 입에 잘 붙네 힙항로. 힙항로. 자 그럼 그럼 여기서 사진 하나 쓸까 우리? 너무 예쁜데 사진 하나 찍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힙항로. 하나 둘. 아유 자. 아 좋네. 야 근데 우리 다닐 때랑은 진짜 완전 다르다. 옛날에 그냥. 여기 그냥 옛날 동네가 잘 안 왔지. 그리고 여기 옛날에 관공서 있어가지고. 어 여기 그냥 저기 뭐 소주집 하나 있고 이랬지. 진짜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 옷가게도 생기고 아유 야. 타지 사람들 딱 와도 무조건 저 추천할 만한 장소다. 차이나타운에서 좀 뭐 음식 좀 먹고. 여기 내려와서. 커피 한잔하고 좋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신포시장 나오니까. 맞아 맞아. 신포시장도 있고. 야 여기 진짜 완전 옛날 골목. 오징어게임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 있네. 이거 뭐예요? 어? 오징어. 이게 오징어인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찍으면 딱 끝나는 거지. 저희는 이거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고고고. 아니 그것도 있었지. 여성분들은 이렇게 했어. 야 여기. 우와. 우와. 너무 예뻐. 뭐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냐? 크리스마스. 여기 마당도. 야 마당도 있어.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살리면서 이런 가게가 있어야 돼. 와 너무 좋다. 야 오늘 여기 진짜 제대로다. 야 이거 옛날 아니야. 여기 좀 뭐 말리포 이런 데 놀러가지고 식구들끼리 사진 찍고 야. 우와. 야 저 봐라. 써니테나다 아마. 옛날 기록사진을 확대한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항로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옛날 것을 살리면서 힙한 감성을 불어넣는 거. 오늘 저 잔치니까. 500 한 잔씩 또 음복해야지. 개항로에 인천맥주라는 양조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항로 맥주라는 소재 맥주를 만드나 봐요. 여기서 파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 잔씩 딱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연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 맞아. 여기다 그냥 진짜 뭐 새 건물 진다고 하면 안 와. 오히려 이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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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병 멋있다. 야 이거 사진으로 남겨야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손 다치실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토크를 따볼게. 술자리 개인기 대방출. 여기 지렛대를 딱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야 접어. 접어. 숟가락으로 하면 되나. 네 됐어. 접어. 아유 접어. 손톱 깎냐. 아이 정말. 손톱 깎냐. 손톱 깎고. 토크가 끼었네. 자 개항로로 하자. 하나 둘 셋. 개항로. 와 진짜 힙하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위에서. 인천의 애국자 나셨네 진짜 다들 아유. 야 좋은데. 맛이 좀 약간 맛있어요. 야 맛있어. 야 너도 이 맛 좋아하지. 맛이 좀 약간 다른데요. 야 너도 이 맛 좋아하지. 내가 맥주 좋아하잖아. 근데 저도 소주파인데. 맛있네요. 너가 소주파였니? 소주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환경이는. 난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이거. 나 너무 맛있어. 환경이. 나는 왜 맥주 그렇게 뭐. 너무 맛있어. 그걸 또 알아듣는 남부야. 우리 때는 이름을 거꾸로 하는 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라구. 라구. 야 닭 봐. 야 닭. 닭 좀 먹어라 다. 야. 야 야 일단 좀 먹어보자. 우와 저. 저는. 로제아 님은. 너무 맛있다. 옛날에. 이게 맥주에 개항로서 쭉. 이 썸두신 거 아니야. 토마토 느낌이 좀 강한데 맛있어. 맛있다. 우리처럼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원래 오리진. 우와. 오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개항로면 이렇게 맛있네. 음. 근데 전기구이는 껍질이 참 매력있어. 껍질이 맛있어. 그렇지. 껍질도 바삭하고. 껍질이 너무 맛있어요. 야 나는 거품을. 아. 야. 야 거품. 나 거품 맛이라고. 야 야 야. 근데 이거 이게 뭐냐. 야 나 이거 세제인 줄 알았어. 소주 한 병 주세요. 인천 소주 없어요 인천 소주. 하하하하하하. 여분 설거지 한 거 같잖아. 야. 야 야 야. 어떡해. 친구가 이래서 좋은 거야. 아. 거둬내요 거둬내요. 연예계에서 유명한 친구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친구가 되셨는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4등반인데 어떻게 친구가 됐냐. 2학년 4반. 이기룡 선생님. 김기룡 김기룡. 김기룡. 김기룡 선생님 제자. 대박. 골통 반장. 열심히 하는데 골통이랑 등수가 똑같아. 아. 야 너보단 위였어. 그럼 그게 더 골통 아닌가요. 하하하하. 야 영리해. 자기 아버지 닮아서 영리하구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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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렇게 성실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홈쇼핑에서 깃발을 꽂는 거야. 여태까지 개그맨 되어서도. 이 사람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 방송에서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잖아. 하지만 잘 읽어요. 홈쇼핑 이런데서. 그게 장점이란 말이야. 궁금한 거였어요. 그걸 옆에 두고. 첫인상이 어땠어요? 딱 처음 봤을 때. 저희 아빠 첫인상 궁금했어요. 근데 첫인상이 사실은 그렇게. 뭐 다 서로 좋지는 않았어. 키가 좀 작았어. 약간 번호가 앞번호야. 그리고 얘가 얼굴이 약간 예쁘장게 생겼는데. 아유 잘생겼지. 조용한데 약간 멋내고 다닌 친구였고. 약간 좀 귀공자 스타일이고. 학년에 이제 그때도 나랑 같이 키가 컸는데. 얘는 이제 학교에서 막 이렇게 좀. 껄렁껄렁 됐어. 그때는 그렇게. 명물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지. 그래서 막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 난 이제 반장이었으니까. 난 공부를 그래서 반에서 한. 야 안 물어봤잖아. 야. 반장인 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왜 네가 발전기를 돌리냐? 여기서 지금 입맛 따지고 있는데. 내가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 촬영 지금 끝난 거야? 이제 거의 끝났어. 야 나는 이제 입티였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립밤 발랐어. 이게 촬영이 분리가 좋으니까. 끝날 때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 프로그램 혹시 제목 아세요? 이거요? 인천 패밀리. 이게 뭐야? 인천 패밀리. 나는 지금 오늘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 나오지 말지 그랬어야지 경환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경환이 지금 입 터졌는데 어떡하지? 오프닝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오면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처음에 섭외가 왔잖아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 김구라 나오고 지상열로 나오니까 나도 나오래. 그래가지고 일단 나가는데 이게. 여기가 F14래. 아니. 아니 14F요. 어? 14F. 14F? 뭐라고? F14는 컴퓨터 여기 있는 거네. F12 이런 거 버튼 아니면. 아 여기가 MBC예요? MBC 웹 예능이야 웹 예능. 웹. 대박 지금 하신 거 같은데. 너 이제 방송 안 할 거야? 아 잠깐 그럼. 아 열심히 할 걸. 아 씨. 저기 저기 누구. 저희 초나무 계신데. 아유. 아유. 한번 놀러 오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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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지? 이거 엄청나요 계양로. 야 들리지도 않아. 계양로 엄청나요. 야 너 취한지 알아 사람들이 안 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이 애향심이 큰 거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땐 약간 변방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인천에서 활동할 때 보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스스로도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 사람 만나면 반갑고. 반갑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고향을 갈 수 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있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달라.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가까우니까. 또 한때는 또 이렇게 소중한 마음이 살짝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약간 묘해. 그래서 내가 아 지난 십 몇 년간. 어 인천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게 내가 진짜 보람이 있고. 그래서 난 너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옛날에는 모여 살던 곳이 인천이었다면. 우리 세대는 이제 여기가 태어났고. 앞으로 계속 살 고향이고. 토박이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천 출신들이 만나면 더 반갑고. 저는 항상 인천이 왜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를 우리가 나이 먹고 50 넘고 왔는데. 이 조카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안 창피했던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덩어리가 커지고. 빨리 점점 더 커지고. 매력 있는 인천이 될 겁니다. 저도 뭐 인천 토박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놀 수 있는 곳이 그냥 부평. 그다음에 작전역 쪽. 이게 다였는데. 이렇게 좋은 성촌들이랑. 또 우리 친구랑 함께. 투어 다니면서. 저도 인천에 대해서 더 공부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가까운 도시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동네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서. 여기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 풀 때가 많아. 그래서 다음에 또 영종도도 가고. 십종동도 가고 해서. 의람미 가서 조개도 먹고. 한 3개월에 한 번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여기 갔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여기는. 정차역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거는 요렇게 아쉽게 하고. 요거를 고정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4개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일단 조회수. 조회수 한 100만 넘기고. 오케이. 봤지? 마개인천 아니야. 이제는 달라. 아 야. 뭔 마개. 선물하겠습니다. 예린 님 혼자 하는 거구나. 예린 님 혼자 하는 거요? 나 너무 걱정했는데. 와 다행이다. 와 나 큰일 났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최애 스팟이 어디세요? 대학교로 인하 대표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장사도 했었어요. 오. 자주 오면 못 가지만. 항상 마음속에. 용현동에 있는. 림스 치킨. 지금도 그 맛이 한결 같아요. 나올 때 딱. 네 조각. 신포 국제 시장인데. 맞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아들을 손붙잡고 거기를 가니까. 거기 한번 또 가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